이제 몽고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p3.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app2.js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pp2의 코드가 그대로 왔으니까요. 여기서 몽고디비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걸 이제 변경을 해 볼 거라는 겁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 보면 몽고디비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써서 쓰던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제 변경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몽고디비가 아니라 몽구스라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 되겠죠. 때로 여기 몽고디비모듈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몽구스 모듈 사용 이렇게 봅니다. require라고 하는 것도 몽구스 m-o-n-g-o-o-s-e 이렇게 돼 있죠. 이 뒤에 있던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require-mongo스라고 하고 몽구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받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선언해 놨던 게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선언해 놨던 거는 일단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놔뒀던 거는 그대로 한 번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그냥 선언해 놔두고 connectdb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우리가 연결하는 게 역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url이라고 하는 거는 몽고db 콜론 슬래시 슬래시 로컬로스트 27017 기본 포트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좀 변경을 할 거예요. 몽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몽구스라고 하는 걸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몽고스라고 하는 거 점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글로벌 점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몽고스가 프라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을 해 준 거고요. 이것도 몽고스라는 모듈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몽고스 점 해서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url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 좀 더 단순해졌네요. 그렇죠? 커넥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커넥트라고 해주니까 바로 커넥션이 연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형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몽고스 점 커넥션을 할당할 수가 있겠네요. 커넥션 객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게 커넥션이 된 시점 된 시점에 자 몽고스 점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베이스 객체에다가 할당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자 일단 여기에 커넥트라고 하는 게 연결을 시도하는 거니까 언제 연결이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근데 그 방법을 이벤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점 온이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할 함수를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오픈이라고 해봅니다. 자 오픈은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연결됐을 때 호출되는 거예요. 자 펑션이라고 해서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이때 콘솔 점 로그라고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됨 자 몽고스를 이용해서 연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URL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 자 커넥션 객체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넣어서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자 얘기한 것처럼 스키마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이나 또는 엑셀의 시트를 자 어떤 칼럼으로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 그거를 만들어 봅니다. 자 몽고스라고 하는 거에 점 자 스키마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키마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객체를 넣어줄 겁니다. 이 객체에는 자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을 넣겠다. 속성을 넣겠다. 그 속성의 타입은 스트링이다. 문자열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콤마 네임에도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이 들어가겠다.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에도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키마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이게 사용자 테이블 유저라고 하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variable 유저 스키마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다가 올려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즉 선언을 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언된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는 자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없애주면 자 만들어진 스키마가 위에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스키마 객체가 자 그러면 스키마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콘솔.log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로그를 찍어봅니다. 자 유저 스키마 자 정의함 자 스키마를 정의했다는 거죠. 스키마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몽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모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 유절스라고 한 번 넣어볼게요. 유절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컬렉션을 유절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컬렉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콤마하고요. 유저 스키마라고 하면 위에서 정의한 유저 스키마와 그 다음에 실제 컬렉션 이름을 유절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실제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키마와 모델을 만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위에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할당을 할 겁니다. 자 var 유저 모델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서 할당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콘솔.log라고 하고요. 유저 모델 자 정의함 자 객체를 생성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그걸 말을 이렇게 붙여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결국엔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 데이터베이스.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넣고요. 자 우리가 보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할당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on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커넥션 객체가 항상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걸 밑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몽구스.connection.on이라고 하면 자 그게 말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걸 그냥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책에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픈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디스커넥 C-O-N-N-E-C-T-E-D가 되겠죠. 자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거를 그 뒤에 펑션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콘솔.log라고 해서요. 자 이거는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끊어짐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연결이 끊어졌을 때 책에 보면 5초 후에 다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연결이 끊어졌을 때 다시 시도하는 그거를 책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연결 끊어진만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점 온 이라고 하고 에러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펑션 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 에러 정보를 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에러 콘솔에 에러점 그 다음에 바인드라 그래서 거기에 에러 정보를 그대로 뿌릴 수 있게 해놨는데요. 자 뭐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콘솔. 에러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자 여기다가 바인드라는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콘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몽구스 연결 에러라고 하는 게 생겼다. 라고 해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거고요. 어쨌든 커넥트 DB라고 하는 거를 몽구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구스를 사용을 할 때는 이벤트를 가지고 자 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이벤트가 오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자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와 모델 개체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자 우리가 스키마를 정의할 때 자 스트링 넘버 불리언 뭐예요. 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객체 타입이네요. 객체 타입이 아니라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그 다음에 객체 타입 중에 배열이라든가 데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말고 뭐 넘버 타입으로 age를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트 타입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점 해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들었던 라우팅 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접속해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그 방식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방식을 한번 변경을 해볼 겁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 부분을 변경을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변경하는 과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이 여기까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